바다 보면은 얼굴부터 떨어지니까 정면 보고 오른발 한 번 앞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아 너무 설렌다 아 너무 시원해 음! 증이 시원한데 아 너무 시원해 아 시원해 아 너무 시원하다 아 다른 사람은 비슷한 텅크가 되었다 따똥 배고픈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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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글바글해? 물 안에서 바람이 꽉 차겠는데? 등시 기가 막힌다 배고픈데?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다 몇명으로 가내를 보자 몸쪽에 있는 수시는 거 pains 가장 큰 단계의 수업입니다 수업인데, 우리 신체가 원래 수업을 잘 못해요 한 코백 구릴까요 흉도막입니다 흉도막이 얇아서 안С아요 평상시에도 일반인인데 수업을 받으면 눌리겠죠 아주 아파요 4미터? 바다 보면 얼굴부터 떨어지니까 정면 보고 오른발 한 번 앞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다음 시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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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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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